자 오늘 첫번째 사연 고민사연입니다. 고민사연이고 인터넷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보실거라는 믿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을텐데 어쩔 수 없죠.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가 걱정스러운 29살인 여자입니다. 고절로 사무위를 해서 돈을 모으는 미래를 위해 보건계열 학과로 입학했습니다. 실습은 한 이후 적성이 안맞고 남들과 비교되고 군기가 무섭기도 해서 많이 고민하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때려치고 다른걸 하고 싶다는 이유로 나오다가 더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5번 이직한 분처럼요. 일을 잘못해서 그랬고요. 그 후 어렵게 다시 종공으로 되돌아왔고 뒷담화 앞담화를 견디며 1년 반 일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근무했었던 지인이 보건소 기간제 괜찮다고 알려줘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 지인의 가족이 기간제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와서 보니 첫날부터 같은 부서라고 어울리기보단 점심때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그래년이 해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요. 문제는 옆부서 업무가 제 사수분에게 갑자기 넘어왔고 제 사수 일은 저한테 넘어온 상태인데요. 그 옆부서 직원분께서 사수분께 저 선생님 때문에 어떤 선생님 휴관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일하는 척 못 들은 척 하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다면 앞에 입이 걱정돼요. 제 전공 자체가 재활치료인데 소아치료를 뺀 성인 노인은 경력차를 잘 안찾고 연봉동결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학과인가 보네. 저도 치료를 결과 낼 때는 있는데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 시외교통비, 교육비, 찜질방비용 깨져가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만약 그 뒷말이 사실이고 그 휴관에 선생님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잘리거나 그만두게 될지 그럴 경우 지금 29살이고 그 이후면 30살 이상 돼버릴텐데 그때 가서 전공 살려 취업이 될지가 걱정이 돼요. 전공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졸업생으로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취업이 안 되어 있는데 나이 30 이상에 보건소 1년을 하다가 나오고 취업이 될까요? 경력자는 소아가 좋지만 전 소아가 더 자신이 없고 성인치적을 해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보건소 근무 위에 시골이라 원룸 1년 계약했고 투잡으로 원래 꾸미 만화가를 하려고 작품 독학으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졸로 모은 돈은 대학 등록금 다 쓰고 지금 겨우 1200만원 모았네요. 교육비 서울로 교육 들으러 교통비, 평소 안 쓰던 화장품이나 옷 너무 안 꾸민다고 하는 소리 남들한테 들은 적도 있어서 이런 것 많이 썼고 생활비 신용카드 한동안 쓰고 갖고 해서 많이 모으지 못했군요. 고졸때보다 돈 모으기가 안되네요. 현재 문제점이 있을지 앞으로에 대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다 들으셨죠? 일단 29살이면 올해 91년생이네. 91년생 여성분. 보건계열을 뒤늦게 졸업하시고 기간제로 지금 보건소에 일하고 계신거네요. 맞죠? 아까 보니까 재활치료니까 아마 제가 정확한 게 아니지만 물리치료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리치료과 간혹가 아니면 물리치료과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게 뭐가 아니냐면 너무 방황의 기간이 길었다는 거? 방황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 좀 모르겠어요. 뭐 이분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이것저것 했겠죠. 뭐 근데 근데 지금 일하는 거 여건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분이 보건소에 기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기간제. 기간제가 뭐냐면 그냥 원래 그 정규직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출산휴가나 이제 기타 여러 사유로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땜빵을 하는 사람이 기간제에요. 이거는 뭐 보건소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에요. 맞죠? 보통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 뭐 출산 때문에 출산휴가 써버리면 그 남는 기간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 기간만 이제 시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민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휴가 낸 선생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서 저 짤리거로 그만두게 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저는 기간제 여러분들 기간제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딱 딱 이거 딱 뭐지 시안성 그러니까 딱 시안부 인생이야 직업인데 제이진이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시안부 인생이에요. 기간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규직 자리가 그냥 박차고 들어가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힘없어요. 그분도 그렇다고 호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딱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보건소보다는 님이 잘못 생각한 거 난 보건소도 여기 안 들어온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포커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분들은요. 기왕 들어올 거면 돈을 떠나서 정규직이나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리를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정규직에 목을 맺는데요? 공무원이 왜 목을 맺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서 목을 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직업적인 안정성입니다. 직업적인 안정성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일반 회사의 정규직이 되버리면 특별하게 그 회사가 망하거나 하지 않는 한 내가 내가 짤 일이 없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내가 뭐 공무원의 어떤 품위에 손상되는 일을 징계를 받지 않는 한은 또 짤 일이 없어요. 근데 님이 잘못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얘가 딱 보니까 보건소 기관제가 괜찮다는 이게 나 이게 뭐예요? 왜 괜찮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보건소 기관제 기관제 자체가 안 좋은 건데 맞죠 여러분? 기관제라는 거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시안부 인생이잖아요. 누가 정규직이 어떻게 그 자리 원래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관제를 쓰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보건소든 교사든 그러니까 학교든 기관제를 쓰는 이유가 원래 그 자리에 원래 정해진 자리가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출산휴가를 써 출산휴가를 기타휴가를 써가지고 오랫기간 장기적 그 자리에 비룰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임시방편을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땜빵이에요. 땜빵 땜빵이에요. 이거 오래 한다고 뭐 내가 뭐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안년차차님이 물론 일 그동안 힘들고 병원에 있으면 여자들은 그 군기 장난 아니고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저는 기관제로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제라는 게 이게 나중에 경력 잠깐만 경력이 되나요? 근데 기관제가? 경력이 안 되지 않나요? 기관제 자체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맞죠? 다크템플러님 보세요. 일이 편해도 기관제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관제 자체가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도 일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 너희도 일해 봤으니까 그 우리 일은 뭐 그전에 큰 병원에 뭐 다른 데 보단 편하겠죠. 편한 대신에 뭐가 없습니까? 일반 그 정규직이 있는 복지 같은 게 없잖아요. 누릴 수가 없죠. 왜냐? 딱 시간부 인생 아닙니까? 기관제 자체가 시간부 인생이에요. 시간부 인생. 언제 나가있지 몰라. 나가도 막아도 내가 만약에 원래 있던 사람이 어? 기관 4가지 들어오면 그냥 난 아무 군소리도 못하고 나와야 돼요. 어디가서 해설하니까 목적 자체가 정규직 공백 있을 때 땜빵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기관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 기관제 목적 찾기야 그거잖아. 기관제 오려한다고 해서 정규직 자리 어? 정규직 자리가 보장된다거나 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잘 생각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어? 직장이라는 거는요.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할게요. 직장이라는 거는 직장을 선택은 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 주변 사람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 그니깐 그...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안양차차님이 나이가 늦잖아요. 그니깐 시작이 늦잖아요. 남들보다 늦는 건 상관없어요. 늦는 거는 어? 상관없는데 문제를 뭐냐 하면 늦어도 그... 그쪽이 이제 큰 곳이나 이런 데서 이래서 어떻게 버티면 할만하다는 거 물론 뭐 힘들겠죠. 응? 근데... 기간제 이거 하게 되면 진짜 또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또돌이 인생. 어? 봐봐요. 님 생각해봐요. 기간제 들어와서 뭐 일을 할... 뭐 할만하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돼. 미래 세계가 안 되잖아요. 언젠간 이거 자리 나오면 나가야 되고 어? 그럼 여기서 쏟아 부은 돈 그렇다고 해서 딱히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님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들어왔지만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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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내가... 내가 혼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거 같은데. 이것 좀 여러분들 지식 있는 사람도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거 같아요. 자. 재하의 치조인데 소아 치료를 빼 성인 노인은 굉장히 잘 안찾고 연민통계되는 거 같아요. 저도 치조를 결과 낼 때는 있는데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천하 favor 괜찮아요? 성인 한번 ngh반 한번 보십시오. 음... 제 가능성 1%도 없습니다 0.2%도 없어요 제 생각인데 말이죠 차라리 차라리 이거 정규직 자리를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가지고 이쪽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걸 물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일이 힘든 건 아니야 일을 할만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불안해 하는 건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라는 거 기간제라는 거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거 몰래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 일이 성인 쪽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님이 만약에 이쪽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화 투잡이라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만화는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만화는 제가 봤을 때는 업으로 하시면 안돼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만화 그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 그리고 하는 사람들 한 틀어 쌓였잖아 지금 투잡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뭔가 만화를 그린다고 해서 뚜렷하게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렇다고 그리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인하기에는 여기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만화는 만화 그리는 거는 취미 취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분이 이 자리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제가 봤을 때는 제드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님은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큰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시골에 왜 병원들이 있죠 중간 한 7층, 8층 정도 된다는 그런 병원 시골 군난히 병원 가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언제도 이런 시골 문화에 적응을 했으면 여러분 근데 시골 쪽에는 사람 부학이 젊은 사람들 자리가 낫지 않나요? 시골 쪽에는 오히려 간호사 부학이 가 더 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나 약사, 의사 같은 거 맞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 안 하려고 하니까 노인들은 그에게 치유를 더 많이 요하잖아요 예전에 이것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시골에도 병원에 진료할 수 있는 뭐 시설이나 간호사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무도 안 오려고 하니까 도시에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시골에 계시잖아요 이분 도시보다 시골 군단이 아마 이분도 도시 사람일 거예요 도시에서 일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기에서 일해봤자 저기에서 지금 보건소 기관적으로 일해봤자 님이 님 형편이냐 님 미래에 대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돈을 본다는 거야 그냥 돈을 보는데 원래 있던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냥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와야 돼요 미련 없이 그냥 근데 지금 미련 없이 훌훌 털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이야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 막상 와버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와버리면 그래서 내 자리 없어지면 거기 보건소에서 본인 자리 다 봐줄 거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봐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람하고 굉장히 치이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 하시는 거 같아요 사람 많고 이제 막 이렇게 간호사나 이렇게 군기 있잖아요 아니면 군기 같은 거 이런 걸 상당히 두려워 하시는 거 같으니까 도시에 있는 병원보다 군단이 정규직 정규직 이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간호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 보건계열 학과가 간호사도 들어가고 물리치료사도 들어가거든요 JOI 취업은 간호사 아니잖아 맞죠? 자리를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 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님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거기에 여기 지금 오래 일한다고 해서 님이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은 벌 수 있겠죠 돈은 벌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님이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분명히 님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님도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일하시려고 아니 시골은 그래도 나아요 시골은 아니에요 그 간호사랑 달라 지금 채주실 님 죄송한데 지금 이건 기농이 아니에요 기농이 기농이 아니란 말이야 기농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도입생활 치여가지고 일로 오신 거 같아요 보건소 같은 데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정규직 자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님이 이걸로 앞으로 밥을 먹을 거 같으면 이걸로 어떻게든 간에 월급 돈 벌고 월급 생활을 할 거 같으면 이걸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얻을 때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힘들겠지만 알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절 일하는 거는 오래 일한다고 해서 오히려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냥 시간 낭비일 거 같아요 차라리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도시에 큰 병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군단이 그러니까 님이 넓게 보라는 거죠 어차피 시골로 왔잖아요 고향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일하시는데 고향 아니고 자취 하시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생활 했으니까 시골 문화나 어떤 스타일은 좀 나름 적응했을 거 아니에요 막연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는 지역에 분명히 군단이 병원 있을 거예요 군단이 병원 아니면 조건소 직원들이나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자리 같은 거 물어봐요 여기 군단으로 사람 뽑는 거 없냐고 이런 거 찾아본다거나 그러니까 전기지 자리 알아보시되 시군단이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힘들겠지만 대학교 때 큰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님이 어려워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특유의 보건 계열의 군기 플러스 그리고 서열 같은 거 큰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런 거에 막 질려가지고 시골을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시골 자리가 정규직이라면 내가 고민 안 할 거 같아요 님도 정규직이었으면 정규직 자리였으면 저한테 고민을 안 올렸겠죠 근데 기간제니까 근데 저는 기간제 상당히 안 좋게 봐요 기간제 자체가 땜방이잖아 맞죠 땜방이고 시안부 인생이에요 그냥 직업으로 따지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던 사람 자리에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일단 본인이 알아보고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알아보세요 이 병원에 군단이 혹시 사람 뽑는 거 없냐 어? 아무리 정규직 자리가 좋을 거 같아 이런 거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거기 있어 봤자 대우도 못 받아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좋든 싫든 간에 어차피 그 일로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만화는 그리세요 만화는 계속 그리세요 돈을 목적으로 그리지 말고 취미로 특히 일단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만화로 해소하고 본인이 겪은 경험을 만화 스토리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뭐 기간제 보고 보건소 기간제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화를 그리는 건 좋은데 여기 올인하지 말 것 그리고 기간제는 시간부 인생이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일이 편해도 기간제 자리는 안한다는 비추하고 싶다 직장은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고 웬만하면 큰 병원 말고 도시에 큰 병원 말고 시군 단위 병원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걸로 계속 일할 거면 말이죠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린 어떤 조언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에 접속하고 계신다면 서로 이렇게 제가 물어볼 거 물어보고 조율하면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제는 이제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뭐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다른 데 옮겨서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견디시기 바랄게요 스트레스 풀고요 혹시라도 힘든 거 있으면 제 방송에서 계속 그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어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시정 시정 능력